복둥이는 보리새싹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하루가 다르게 커요 어제 분명히 조금 더 작았는데 오늘 엄청나게 컸어 복둥아 이거 봐 야 나와봐 맞죠? 금박금박 하지 말고 나와봐 진짜 이거 쑥쑥이다 쑥쑥이 너 어제 뜯어먹던거야 이거 우리 복둥이는 별 관심이 없어 어제 한번 찔끔 뜯어먹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복둥이는 냠냠냠냠 잘 먹는 고양이인데? 욕심 없는 내 고양이 콧둘에는 욕심이 별로 없어? 한 끼씩 꼭꼭 씹어먹어? 옥상에는 수풀이 되었겠는데? 한 끼 한 끼가 다 먹었어! 푸들푸들한데? 우리 애기는 안먹는구나? 엄마 나 먹어야 되겠다 저거 먹을 수 있는 건가? 먹을 수 있겠지? 먹어봐야지 가까이 놔두니까 먹네요 씹는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다 보니 더 커서 나는 다가가 보리새싹이 하루가 다르게 커요 엄청 컸어요 옥상 꺼는 어떻게 됐을까? 아직 옥상도 안 올라갔는데 안 먹어요. 나물 무쳐 먹어야 되겠어요. 얘가 얼마나 많이 자랐냐면 엄청 자랐어요. 자라서 우선 이걸로 부침개를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. 이걸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? 보리새싹으로 부침개 만들기. 오늘 볼게요. 이거만 넣으면 못 먹을 것 같고 김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그치 복동아 그렇게 생각해 안해. 부침가루 한 컵. 그다음에 포밀가루와. 아이고 밀가루도 좀 넣어볼까 생각해. 복동아 이게 올라오면 안 된다 했죠? 내려와봐. 거기 있으세요. 거기 그 큰 박스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. 엄마 좀 이따 들어갈게 거기. 달걀도 하나 넣고. 통밀가루 한 컵. 김치국물도 넣었어요. 김치국물하고. 보리새싹하고. 보리잎. 보리새싹하고. 팽이버섯만 들어갔어요. 소금간 약간 하고. 고기에는 딱 맛있어 보이는데. 맛을 장담할 수는 없고. 고기에는 딱 맛있어 보이는데. 일단 먹어보고. 다른거 첨가해서 먹을지. 테스트 해보려고요. 먹어볼게요. incident. 고기에는. 소금간Saiba. 소금간에. 초코잎이. 대단해서 먹은 돈이. 소금간에. 달콤한 소금. 소금을먹어보려고요. 잘 먹겠습니다 복동아 잘 먹을게 보동이한테 반항을 좀 보여 볼까? 먹어볼래? 엄마가 주는 거는 무조건 먹으려고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언니꺼야 맛있어 미안해 니꺼 먹어서 그래서 나머지도 붙이고 있어요 진짜 뭘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복동이 덕에 캣그라스 부침개를 먹네요 그래서 서러워 복동이와 맛있게 먹는 집사들 니껀데 엄마만 먹고 엄마랑 아빠만 먹고 니껀 없어 근데 여기 있잖아 여기 컵도 다 쏟아놓고 니껀 여기 있잖아 니껀 저거는 엄마꺼야 김치국물 들어가서 안 돼 니껀 먹어 그거 니꺼야 니껀 먹어 니껀 먹으면 안 되냐고 뭐 먹냐고 너 그거 한개만 먹어 그러니깐 나머지는 여기 있지 고고 자 자 자 이건 부신게 만들어 먹는 거 별로 현명한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좀 질긴데? 좀 질긴데?